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신기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는 빨간 주사위가 이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와 같이 거울이 있습니다. 리본이 달린 거울입니다. 이 거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. 주사위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. 뭘 밀어봐도 손으로 밀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거울입니다. 거울이 있구요.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은 수첩 모양의 이러한 도구가 있습니다. 통과하게끔 되어 있죠. 그리고 여 우에도 이와 같이 뚜껑이 있는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여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 곳에 거울로 이렇게 막았습니다. 막았죠. 절대로 주사위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. 자 거울이 어디에 가있지 않죠.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. 리본을 보면 알 수가 있죠. 그 상태에서 자 아까 보신 홈에 제가 주사위를 놓겠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.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양이에요. 주사위가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는 형태입니다. 그동안은ificar, 연기하는 형태에서 신경이 있는지요.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구로로로로를 내려놓으면 안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밀하고 서서하위가 함께하려고요.